안녕하세요. 저는 심훈 방송학과 재학 중이고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근무학과에 재학 중이고 한국에선 8개월째 살고 있는 칸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유교학과의 재학생이고 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노르샷입니다. 부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당 프로그램을 연출했어요. 아마 다들 들었을 거예요. 그치? 응. 저도 얘랑 같이 들었어요. 부경대 한국어학당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은데 터빅 점수가 모자라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독학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꼭 참여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어 강사 생활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건 원련이고 학비도 다른 한국어학당에 비해 조용해서 정말 만족했어요.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만족하더라고요. 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이프렌드 덕분에 쉽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아이프렌드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고 여러 추억을 쌓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얼마 전에 아이프렌드에서 사귄 친구랑 학교 가까이에 있는 바다인 광안리에 다녀왔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근처 샘탐시티에는 백과점이 두 개나 있어서 쇼핑하기도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스트레스 풀기에는 여기가 짱이에요. 그리고 혹시 느끼셨나요? 우리 학교는 교통변이 좋아요. 버스도 많고 지하철도 가까워요. 그래서 부산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학교 그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금방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늘었어요.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사장님과도 자주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기숙사에 우선 배정해주는 덕분에 어렵게 자취방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생활 공간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등록금이 사서 또 다른 사립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부담이 덜한 것 같다. 응, 맞아, 맞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국립대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국립대라는 믿음과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유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 접근성이 좋아서 부산의 어떤 장소라도 쉽게 갈 수 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 문화도 배우기도 쉽고요. 무엇보다도 유학생을 위해 잘 갖춰진 부견대학교의 프로그램이 매력적이에요. 우리 셋을 포함해서 1,6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오늘도 부견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어요. 유학을 고민 중인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바다처럼 넓은 꿈을 간직한 학생 여러분들 바다를 품은 매력적인 도시 부산 부산의 중심에 있는 국립부견대학교에서 그 꿈을 펼치시길 바랄게요. 부견대학교에서 만나요. 부탁드립니다.